핸딕스틸 자 응쿠쿠입니다 응쿠쿠 골! 응쿠쿠 그리고 해결사가 등장합니다 크리스토퍼 응쿠쿠 공략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응쿠쿠! 들어왔어요! 크리스토퍼 응쿠쿠 자 넘겼습니다 응쿠쿠 스티! 응쿠쿠 1대1 동점을 자 반찬을 더 갑니다 왼쪽 응쿠쿠의 우주기 자 응쿠쿠 1대1 상황 응쿠쿠! 응쿠쿠! 응쿠쿠의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초반 2대2 동점을 만드는 그룹인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나이프치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자 밑에 라우메 터집니다 출라거 던진 패스 응쿠쿠 동료 선수를 이용할 수 않은 순간적인 패스 능력도 갖고 있습니다 응쿠쿠 선수 응쿠쿠 선수 볼을 잡을 때마다 오늘 피치 위에서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네 응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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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쿠쿠쿠 응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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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가 심장이 175cm인데 페더 능력도 좋아요 위치 선정 능력이 좋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응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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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들어갑니다. 실바가 살려서 내주었습니다. 오른쪽 들어갑니다. 화이팅! 원장에서 먼저 득점 기록합니다. 골! 멋진 프리킥! 은쿠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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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킥! 원더골! 프리킥! 이제는 5대0으로 앞서가 다시 열립니다! 퇴근! 주춤! 여기서 9권 연속 마르세우 선언을 하면서 공을 지켜냈고 여기서 잘못했을 때 다시 이어받았습니다. 솔버스로이가 찔러주고 완발했습니다! 솔버스로인 솔버스로인 공을 지켜냈고 발표한 공을 지켜냈고 골! 공을 지켜냈고 살짝 잘내주었고 보라솟고 뒤로 내주고 멜발! 공을 지켜냈고 공을 지켜냈고 세골치! 라이프즈위가 점점 경찰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파이브즈위가 점점 경찰을 벌려놓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